아름답다 으아아아아아.. 아름답다 한명도 안죽고 잘..잘 쏜다 야 박미를 치면은 떨어져 넘어져? 개쩐다 어우어우 흐흐흫 좋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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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다 도망가게 되면 뒤가 언덕일 때 못 올라가거든요 그때 쏘면은 잘 맞아요 도망갔던 것도 계산해서 싸워야 됩니다 살아가는 애들은 또 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냥 없애는게 좋아요 아 달달해 크으 잘나네 원래 이런식의 진영을 짜면은 궁수들만 경험치 먹고 보병들은 거의 경험치 못먹는데 뱅패수가 투창을 쓰기 때문에 투창키를 하기 때문에 경험치도 잘 먹어요 어이구 어이구 경기고운 백패수 올려줍니다 축축 올려요 수면제를 먹었나 왜 이렇게 졸려 어이구 얘는 뭘 조선과 혜서여진이 평화주약으로 맺었다 혜서여진이 어딘데 혜서여진 어디야 혜서여진 연두색 연습 좋아 아 저기야 아 못가 저기 못가 가다 뒤져 가다가 숨져 절대 안돼 천진갑니다 아이러니한게 지금 동료가 안싸우고 있어요 싸울 때가 됐는데 싸워서 나갈때가 됐는데 안싸우고 있습니다 음지가 없으니까 음지가 사야되요 아 됐다아 침을 왜 맞아 방어가 필요해 2만원짜리가 필요해 제발 다시 나와줘 부탁이야 그것만 있으면 좀 편하게 한다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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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사지 안되겠다 야 무사지 항정학이랑도 안맞아 흐흫 웃긴 놈이네 근데 당신이 내 지지를 받는다고 미덤무소사지게 아 무사지 안되겠다 걔 안되레다 코즈로우도 안되고 항정학도 안되고 안되지 그럼 난두도 안되는거지 그정도 가면은 모래도 안맞아 소리들 청량학도 안되네 웅 이리와 언덕가자 언덕아 이리와 100명 200명 5명 여행 5명이 여행으로 세우고 엥 오오호 다시 오오오 어우 환이 다섯개야 진정해 아 너 병이 왜 이리로와 아 궁병은 왜 내리로와 바삭이야? 궁병은 일로와 좋아좋là좋아 흐으 Ear 막 오호 어후 어우 어후 itor 어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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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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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졸라마나 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게임이 아니라 수면제 수면제 어 어 어 어 또 수면제가 돼버려 이기고 있으니까 수면제 되잖아 이리와가 잡혀가는 거라고 악마의 게임이야 어우 더워 아 좀만 안 잡겠지 뭐 이게 왼쪽 상단에 병선수 뜨니까 되게 편한게 원래 내가 전술력이 몇 명이면은 몇 대 몇에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적이랑 아군 숫자 다 나오기 때문에 몇 대 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네요 되게 좋네요 이건 80명인데 13명이 안 나왔어 이리와봐 아 아 아 아 잠깐만 그래 어어 역시 궁병이야 두명 놓치지마 놓치지마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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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죽여 within 아침 도착 이리와봐 왕자의 게임 뭐든 안사 언제쯤 하게 되려나 임시회는 끝나야 할텐데 두건 두개 아 이정도면 됐지 두갑니다 450원 병사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15냐? 10이야 아우 좋아 무기의 달인 됐고 타워가림 찍고 무기 찍었습니다 이제 슬슬 쐴 겁니다 이제 강해 지금부터 진짜예요 진심입니다 아하 이걸 저렇게 덤벼?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은 일단 다 모은 다음에 궁병을 뒤로 빼고 보병을 앞에 보내요 그리고 궁병을 한 번 더 빼 이렇게 궁병을 앞으로 한 번 더 보내 이렇게 쭉쭉 서로 뜯어트려놓고 전체로 해서 자리 잡으면은 돌격 이러면 돼요 이러면 뒤에 있던 궁병들이 쏘기 때문에 유리하게 쏠 수 있죠 궁병들 덜 아프게 개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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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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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보여줄 때가 됐잖아 그래 이리와 어후 으흐 점점 내려가고 있어 불화 불량기포병 불량기포병인데 데려오라고 해놓은 거야 아우 무사지 항정학 어 뭐냐 얘는 몰라도 사기 훌륭함이구나 아 무게 달인이 아니죠 얘 무게 달인은 찍을 필요 없죠 얘는 타임 찍습니다 왜 이렇게 사기가 훌륭하냐 서로 싸우면서 아 진짜 그냥 데리고 있을걸 그랬나 방어소 올려야돼요 없는거 올려야돼 없으면서도 쓸 수 있는거 쓸만한거 있으면 좋은거 아 이리와 여기있죠 그러면은 앞뒤로 빼서 일례로 세웁니다 이리와봐 좋아 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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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진영이 짱이야 나를 왜 쳐 야 아 야 대응을 다하고 궁병 뒤로 빼 뒤로 빼고 보병 앞으로 보내 됐어 됐어 이름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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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내가 막아야돼 댁이 뭐가 돼 뭐야 시방 어 잠깐만 좀 아닌거같아 좀 아닌거같아 밀고 들어온 속도를 보니까 좀 아닌거같아 자가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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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흐 아주 푸근하다 날씨 좋다 날씨 좋아 푸근해 아주 아주 좋아 근데 두고 갑니다. 경험치 얻어주고요 파적이 이 정도면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아깐 더 올린 상태에서 붙었다가 졌어요 베이징 갑니다 조선은 조선 그래! 이러면 유집이 올라가죠? 뭔가 평하면 그리고 내가 해설해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걸어서 되게 좋아요 앙구리 수구리 앙구리 앙구리는 필요없어 상품상인 음식 많네요 활이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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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큰일 날뻔했네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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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떠나죠 일단 떠나서 병사도 많이 모였겠다 건너갑니다 상위병령도 많고 아 일본과 몽골이 군사적 동맹을 모였다는 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올라갈 거에요 영주 만나면 안돼요 무조건 져요 절대 못 이겨요 그냥 스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방금 동맹을 맺은 몽골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겠죠 몽골 말고 해소해진 공방 사서 유지비를 주자 일단 도시를 가야되요 도시가서 멀긴 하지만 장비를 사야되기 때문에 무조건 도시로 가야되요 갔는데 중간에서 저번처럼 전쟁난다 그러면 박살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도망가는데 5만원씩 들어가요 돈 내고 도망가야되요 너 여기 공방 못 샀죠 너 봉골 좀 사겨야죠 인간적으로 상위나 아 저거 있어? 아 있구나 아 죄송 다르한 아 몽골 거 말고 저거 없어? 여긴 없죠 동방 아이씨 알칸 알칸 다음에 만나면 내가 영원히 데리고 있을거야 절대 안나줘 영원히 내꺼야 그럼 아 전쟁날거같아 되게 불안해 몽골이랑 전쟁나면 개박살나거든요 몽골도 몽골인데 내려갔다가 쟤네랑 전쟁나면 더클나요 해소해진이랑 돌아오다가 쳐맞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되요 치즈 좀 하나 사자 하나정도 먹어야지 아 위험있는 몽골 두자 아 아 갑주야 10만원짜린데 방어력 50이야 개쓰레기야 이 게임 이모드 너무 극혐이야 방어력 너무나져 스치면 죽어 아 너무 허무한게 화살 한대 맞고 죽으니까 잘가 잘가 다시 가네 여기 집에 가겠다면요 가야지 볼수있나 우선 방어력 먼저 없죠 지금 이러면은 대상인한테 가서 염색소 있네 여기 근데 여기 염색소가 있어? 아 여기서 사는거야 그럼? 아 나 많이 살았네 에이어 우라 있는데 에이어 먼저 갔다가 에이어에서 치면 되니까 여차하면은 에이어 가서 천천히 가요 대상인한테 갑니다 나림불루 아이씨 시작 아 장비 너무 없어 주막 주막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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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라 아아아아 아 영주군이랑 싸워서 이길 스펙이 전혀 안되는데 지금 말로 가야되나? 여행자 의무신 아냐아냐아냐 이 방어구 무조건 사야돼 아 제발 나 62차에 줘 그거 있어야지 게임 실행된다고 있어야 좀 비벼보지 저기 후입하러 가면 되요 근데 여기 한번 들립니다 영주 있나 잘 봐야됩니다 영주 있으면 돼지게 맞아요 후입화 갑니다 후입한 전쟁 날릴 절대 없기 때문에 검은색이라 약간 두렵긴 한데 실바나스 색깔이라 아 비켜봐 후입혀 여행자 아 이런 애들 필요한게 아냐 아 진짜 방어가 없어 육식별이 없어 중국에서만 파나? 오 이거 포 아 랜스 망치인줄 알았어요 하 하긴 망치 망치가 포라밀리 있나 아 저기 뺏겼어 함흥? 뭐한거야? 우리나라 지나갈때 반응 뜨기때문에 바로 오거든요 방어하러 잘 거쳐가야돼요 함흥이 돌아가야되는데 여기 가다 만나면 박살납니다 멀어요? 작은 병사 만나서 이기고 지나가면 몰라도 평범하게 붙으면 박살나요 멀쯤 징집 아 잠깐만 우리나라 너무 박살났잖아 70명? 이거 먹을 수 있어 먹어야돼 오..5만원? 이따 먹고 가자 9시간 9시간 안에 안오면 되거든요 근데 오면은 눈에 보이면 바로 튀어야 돼요 90명인데 이길 수 있나? 권율 장군 장군 구해? 이길 수 있을까? 진짜 정신 차려서 붙으면 이길거 같은데? 진짜로 진짜 진짜 한번만 붙어볼까? 90명이면 비벼지거든요? 이게 언덕먹 언덕에서 싸우자 여기 싸우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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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명 대 내가 더 많아?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병사 꽤 많이 올려놨거든요 지금 상위 티어까지 사서 이리 와봐 궁병 위주에 언덕까지 먹었어요 지금 저쪽에서 오는거지 아 언덕 아닌데 이 정도는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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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궁병 이리 와봐 궁병 여기서 대기시키고 저기서 오잖아요 여기서 오잖아요 여기서 대기시켜 여기 대기시키고 보병 이리 와봐 여기서 대기하고 산계 시키면 효율을 볼까? 궁병이 산계 해봐 빠져나오지 그래 산계좀 해봐 효율이 나올까? 산계하면? 막아질까? 아가 질까? 아 일단 일단 앞에다 서있어봐 이거 평범하게 쏴면 안되고 무조건 원거리에서 딜 넣어서 잡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63명이면 그냥 멀리서부터 쏴도 화살 다 떨어지기 전에 잡을 수 있어요 막기만 하면은 최대한 쏴서 못 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환 5개나 있기 때문에 잘못 버텨주면 돼요 먹으면서 오는 거야 아니면 안 오는 거야 내가 언덕 잡고 있어서 안 올 것 같긴 한데 갔는데 쟤네가 언덕 잡고 있으면 많이 불리하거든요 그냥 기다리면 좋아 인내심의 싸움이지 좋아 장도병도 있고 괜찮아 장도병 있고 창병도 있고 딜은 들어가요 투창도 있고요 우리 노비들도 많이 세졌기 때문에 멘데스 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아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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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쏘면 돼 아 숙련도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수에서만 이기면 돼 수에서만 보병 힘싸움 하면은 밀리거든요 아 기병도 있을 테고 공병 유지기 때문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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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공병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돌아오는 거죠 여기 언덕 끼고 있으니까 정면 안 오고 이쪽으로 올 텐데 이쪽 와도 여기 언덕이거든요 약간 공병 이리 와 공병 이리 와 공병도 약간 부를까? 그래 공병 약간 이리 와봐 그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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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뛰어오진 않아요 어느 지점까지 딱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달려오기 때문에 좀 뒤로 빼봐 공병 나 방패 들고 있어야겠다 단련된 박도 준 거는 상관없어요 그 정도는 뭐 이거 어 이거 나쁘지 않은데? 에이 잠깐만 활 다 쏜 사 쏜 국명들 보병으로 지금 바뀌는 거야? 아 잠깐만 이 거리에서 쏘는데 너무 못 죽인 거 아니냐? 아 진짜네? 공병으로 다 바뀌네 공병들 잘 붙으면 이길 거 같은데? 일단 화살 다 쏴 잔량 안 남게 다 쏴버려 어 그래 다 쏴 다 쏴 원거리 그 화나면 무조건 이득이지 병 질이 다른데 궁시 하나 죽긴 했는데 활 다 쓴 애들은 일단 됐고 일단은 힘 쏴면서 이겨야 돼 권율 빼주면은 장군 하나 빼는 거기 때문에 친밀도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버티거든요 나라가? 머리 정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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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다 쏜 거야? 아 가자 가자 보병 가자 가자 아 야 그걸 찌르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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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이겨 수로 그래 그래 말 넘어지고 난리 낮아지 지금 말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건 먹어야 돼 환 먹으면서 싸워야 됩니다 아 교원비 개똥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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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궁병 라인이기 때문에 아 무슨 궁병이 이렇게 세니 장군 정도 있고 어 괜찮아 잘 쏘고 잘 쏘 잘 쏘고 있어 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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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 교원비 좀 쓰레기인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잘 쏘고 잘 쏘고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아 다 따라와 아 다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저 궁병 어딨어 궁병 지금 보병으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저기서 바로 오는 거죠 궁병 여기다가 대기시키고 보병만 따라오게 해서 부릅니다 궁병 여기서 대기시키고 몇 명이야 14명? 14명이면 내가 가서 비교도 되지 일단 궁병 쏘게 합니다 최대한 보병 아낄 수 있게 일단 환 먹으면서 잡으면 돼요 병사보다 환이 더 저렴해 싸게 먹이기 때문에 아아 아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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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력 있잖아 반피잖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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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아 아니야 그 교원비는 아니야 그래 숫자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창병 궁병도 있는데 그래 아 우리 팽배수 죽잖아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좋아 좋아 아 좋아 처음으로 이겼다 영주 아